끝났어? 우와. 처음 들어와 보지, 여기? 네. 우와. 너무 좋지? 진짜 신기하다. 건반돼 있고. 우와. 피아노을 쳤으면 그래도 음감이 있겠구나. 누가 편을 쳐? 건반 치면 건반이랑 기타랑 같이 이렇게 쉬어 볼 수 있지 않아? 전 영광이에요. 오, 잼 해 봐. 우와. 건반으로? 어. 뭐 할까요? 뭐 듣고 싶으세요? 고요한 밤. 고요한 밤. 고요한 밤. 이거요? 배우미는 넣거든. 너무 좋다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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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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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. 저 노래랑 지금 모카 포즈랑 너무 잘 어울려. 네. 오, 이거 잘 친다. 아니, 저 좀 막. 사랑이 그대 마음에 자지 않을 때 무슨 노래야? 속상해하지 말아요. 미움이 그댈 화나게 해도 맞아요. 짜증내지 마세요. 소라 언니. 사랑은 언제나 이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사랑은 언제나 이곳에 Love is always part of me 노래 좋다. 근데 건치남이라고 이렇게 써. 건치남? 그거야? 그 건치는 아니고, 건반 잘 치는 암무자. 찬훈이 건반 잘 치는 진짜. 부족한 실력이지만 건반 한번 춰보겠습니다. 멋있겠다, 멋있겠다. 왜 자꾸 울기만 하니 가자 가자 바람이 차가우니까 너를 울리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는 모르지 너만 모르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맘을 걸음이 느린 내가 먼저 가지 못해서 내 자리를 뺏긴 아픈 사랑을 건반 치는 암무자. 선생님, 피아노도 칠 줄 알아요, 그럼? 피아노? 네, 빠른 거 쳐주세요. 바이올린만 치는 거 아니에요? 정말 아니네. 라라랜드! 나 이렇게 해서라도 같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. 이렇게 하면 너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. 그렇지. 그럼 할 거 아니니까. 선생님 맞다. 선생님 근데. 선생님, 은정이 서울 살 때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다 배웠대요. 바이올린은 아니에요. 피아노 쳐봐요. 조금만 쳐볼게요. 뭐, 준비를 제대로 했구만. 아니야. 준비 안 했어요. 뭐야, 은정이 뭐야. 선생님한테 점수 달라고. 아니야. 니 모나? 아니야. 내 꿈속에서. 나의 마라에. 내 빠진 공주란 거. 우리 손을 모아. 이 도움을 줘. 배어난 연기와 시혜를 달아도.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눈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나도 놀라지 마요 우리의 눈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한 명 더 한번 들어보자 피하죠? 방금 두 분이 공연한 거 끝내 줘 형님 왜 하필 나를 택했니?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스치리며 한 번도 원한 적 없어 어디선가 쉽게 넌 말하겠지 세상의 모든 여자는 너무 쉽다고 상처를 받은 나의 맘 모른 채 넌 웃고 있니 후회하게 될 거야 엄정아! 6타 하하하하하 하하 아 아 근데 저도 악보도 없고 외우고 있는 게 없어서 저는 잘 몰라요 아, 보내야 돼서. 그러니까 이럴 때, 그 다음에 연습을 열심히 해왔는데? 까먹고 막. 네. 어디를요? 5일? 와, 술라맨 진짜 다 가르쳐. 악보가 있나? 와, 우리 좋아하는 노래 다 있네. 오빠, 이거 인형의 꿈 알아? 인형의 꿈. 오빠. 어? 윤조수 씨? 윤조수 씨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대, 먼 곳만 보네요.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. 야, 너 잘한다. 오빠, 이리 와. 그냥 해, 그냥 해. 야, 뭐 가는 건 아니지. 이리 와봐, 빨리. 아, 가는 건 아니지. 처음엔, 처음엔 부터. 빨리 들어와, 오빠. 야, 사람 없다고 너무 이렇게 되면. 그래, 그래. 자, 처음엔. 처음엔 그대를 좋았죠. 그저 볼 수만 있다면. 나, 나, 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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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Harrison. 내가, 나. 사장님이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살아갈 텐데 유희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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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하세요! 한 번만 더! 안무 부리고 있어서...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? 저는 주문 받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? 끈적한 거요! 야한 거? 야한 거요? 약간 에로틱한 거요? 네! 약간 끈적끈적한 거죠? 느낌이 있는 거 어! 안 돼! 그만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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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거 뭐야? 잠깐 저거 유희연! 아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